분명히 당뇨인들은 단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달달하면서 맛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혈당 수치가 뚝 떨어지다니요. 당뇨인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한데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당뇨인들은 과일이 달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뇨 환자에게 과일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깨부셔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오늘 소개할 과일을 먹지 않으면 당뇨에 걸리게 되니 끝까지 보고 가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오늘은요. 안 먹으면 오히려 당뇨가 생기는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과일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꼭 챙겨서 드셔보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혈당 수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당뇨에 걸리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많다는 미국의 당뇨병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더라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비타민, 항산화제, 미네랄 및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도 하죠. 이런 블루베리의 혈당지수는 낮은 편에 속해 있는데요. 잠깐, 혈당지수가 뭔지 아시나요? 혈당지수는 탄수화물 함유식품이 혈당 수준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 혈당지수는 0에서 104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수치가 높은 식품은 낮은 식품부터 혈당 수치를 더 빠르게 올리는데요. 블루베리 혈당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답은 53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랑 비슷한 수준이죠. 한 연구에서는 이 블루베리가 얼마나 혈당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하루 150g의 블루베리와 흰빵을 유기관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블루베리와 흰빵을 먹은 직후 혈액표본을 수집했으며, 마지막 날인 7일차에는 블루베리 없이 흰빵 한 조각만 먹은 후 혈액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블루베리를 먹지 않은 대조금과 참가자들의 혈액표본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루베리를 먹은 참가자는 대조금보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블루베리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먹은 후, 우리 몸이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유기관 먹은 참가자는 대조금보다 인슐린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블루베리 섭취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죠.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블루베리가 가진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블루베리에는 미세형량소인 폴리베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이는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내 염증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블루베리의 성분은 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블루베리 당장 먹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떤 좋은 음식이든지 과유불급이라는 거 아시죠? 블루베리는요. 아무리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이라고 해도 과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130에서 150g만 드시는 게 좋아요. 반중 정도 쥐면 그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미국 성인 17,5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 섭취를 통해 식단의 질이 향상되고 체중과 체질량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당뇨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간식으로 아보카도가 제격이라는 결과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며 탄수화물이 적어 섭취부 혈당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샐러드, 스무디, 샌드위치 등으로 만들어 식사 사이에 섭취하면 좋아요. 아보카도는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의 70%가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일 불포화 지방은 인슐린 감소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섭취가 나쁜 ADL 콜레스테롤 감소와 좋은 HDL 콜레스테롤 증가시키며 중성지방 수치 감소 효과가 있어 심장 건강 코혈압, 기만 혈전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아보카도의 혈당 지수는 15인데요. 이 수치는 위에서 말한 블루베리보다 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고 한 번 먹을 양인 절반 정도의 혈당 부하 지수 역시 1에서 15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모두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그럼 이거 매일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좋은 아보카도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당뇨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아주 높은 식품으로 다량 섭취 시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칼륨이 다량 함유된 과일로 당뇨병성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강식품인데요. 키위라고 하면 달달하니 당뇨에 안 좋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키위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저지방 저클로리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며 키위의 이노시틀 화합물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키위 반개에서 1개를 먹으면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 관리를 위한 섭취인 만큼 키위 껍질을 흐르는 물에 수세미로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껍질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를 껍질채 먹으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50배 많은 케르스테틴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고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껍질채 먹는 게 부담된다면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그린 키위가 당뇨에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린 키위에는 100g당 2.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이는 수용성과 불용성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4배 가까이 팽창합니다. 팽창한 식이섬유가 위장 속 다른 음식물을 감싸서 서서히 소화 흡수되도록 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키위의 혈당지수 GI도 50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키위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들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대변이 대장을 빨리 통과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변비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그린 키위의 변비 개선 효능을 비교한 결과 그린 키위가 배변 습관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 키위를 섭취한 사람은 자연 배변 횟수가 이전보다 주 1.5회 이상 증가했거든요.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은 이거 매일 드시면 정말 좋겠죠? 마지막 소개할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떠올리면 장에 좋은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양배추는 100g당 31칼로비로 낮은 열량인 식품입니다. 양배추는 열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당지수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혈당지수는 26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는 식품이죠. 이런 양배추에는요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할 성분은 바로 칼륨입니다. 이 칼륨은요 라트륨이 체내에 과하게 들어오면 그걸 억제해주는데요. 이게 왜 좋냐면요. 라트륨이 과하게 되면 혈압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혈관이 확정되는데 그걸 막아주거든요.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당까지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까지 낮추는 역할을 하니 사실상 이것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당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안 먹으면 손해보는 당뇨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알았습니다. 저희 메이크프렌즈 채널을 구독하시면 가장 최신의 건강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